오늘은 선이랑 같이 불멍하고 있어 불멍! 몸 때리기 좋아 재밌어? 근데 불멍도 좋지만 오늘은 아주 신기한 걸 가져왔어요 어떤 건 줄 알아요? 불빛 색깔이 봐요 지금 약간 지금 주황색 같은 색깔이죠? 네 약간 빨간 색깔 주황색 근데 이 불빛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가루가 있대요 마녀의 가루예요 마녀의 가루 한번 보여줄까요? 네 기다리세요 짜잔 오로라 불멍? 오로라 불멍! 다시 말하면 이 불빛 색깔이 오로라 색깔처럼 돼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마법의 가루가 들어있어요 뜯어서는 안 돼요? 아니 아니 아니요 뜯으면 안 돼요 가루를 폰으로 만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죠? 이걸 통째로 넣는 거예요 내가 한번 넣어 자, 하기 지나봅시다 그러면 자, 보여드릴게요 우와 카메라에 잘 당길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완전 변하고 있어 파란색 파란색이 엄청 많이 생겨있어 자, 한개 더 특히 가루를 frente 구로 흔트러주면 색깔이 엄청 퍼져요 이렇게 ping ah hi 매니저 내가Mm 꿈을 꿨나? 이제 볼몽 또 신기한 불멍이 많이 생겨서 API 맞지? recht 내 꿈이야 나 때려봐 하나 더 넣어볼래? 응 하나 더 자 마지막 남은 두 개 또 넣어볼게요 오 대박 대박 방금 빨간색이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우와 완전 신기해 약간 초록색으로 핑크 같아 잠깐 여러분들과 파란색 불먹 한번 해보세요 우리 또 불먹을게요 다음에 또 신기한 게 가져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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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